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 마피아 인 더 모닝 릴레이 브이로그 첫 번째 주자입니다 아직 유빈언니가 의상을 고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습을 먼저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시작 이거 전체적으로 약간 파는 느낌인데 만약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봐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틀차에요 아직 사람이 다 오지 않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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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두들 지친 상태 나도 지쳤다 열심히 연습하는 유빈언니 와빈틴. 앉아서 열심히 연습 좀. 연습 끝! 그러면 두 번째 주자에게 이 턴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네가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? 안녕. 안녕. 연습을 해야겠죠?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. 즐거운 사람. 아 행복한 사람.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.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. 멈출 수 있으나? 신이 켜졌는데 쑥스러워라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곧 브이로그 나올 사람은? 우야호. 지금은 집 가는 길입니다. 화점이 안 잡히지만 11시 5분이에요. 갑자기 집 도착. 짠. 아니야. 카메라가 무서워. 귀여워. 많이 찍지는 못해서 불량이 나올까 싶지만 이상. 마피아 연습 3일차 브이로그에 민진이었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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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촬영하는지 모르고 생얼로 왔어요. 언니 화장 한 거 안 하고 그게 차이 많이 나는데. 거짓말. 진짜로. 저희 엘팀의 연습 공개하겠습니다. 잘하네. 오오오오오오. 팬이 왜 이렇게 빨갛게 나오지? 그러게. 진짜 빨개요? 카메라에 되게 빨갛게 나와. 지훈은 또 아니야. 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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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. 아악. 안 갈거야. 언니 우랑 느낌 완전 달라요. 볼래요? 어. 싫은데. 어. 아우 얄미워. 아우 얄미워. 보여줄거야? 응. 보여주세요 하면 보여줄게요. 싫어. 아우. 아우. 보여주세요. 콜라. 다 보여요? 녹화되는 건가? 목소리 들어가는 거 낫겠죠, 그리고? 저 이거 처음이에요. 촬영이 5시까지 모이는 거였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헤어피스를 샀는데 그게 너무 작은 거예요. 다이소 가서 헤어피스 하나 사고 그리고 애비 가서 옷 입품할 거예요. 우리가 오다가 말고 너무 습하고 덥고 조금씩 머리가 아파요. 약간 최악의 컨디션으로 촬영을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기분이 좋아지도록 콜라를 먹을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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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꺼주겠다. 괜찮겠지? 장난해? 이렇게 두꺼? 내가 안 보이는데 왜 이래? 옷을 다 잘라야 돼. 관전 다 계획이 있어요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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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 안녕 항상 주인공은 마지막이죠 마지막 주자 하연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귀신 플래시를 켰어요 근데 플래시 켠 때 더 예쁘게 나와요 그니까 실장님 제가 옆에 없으니까 심심하시죠?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 저 지금 카메라 켰거든요 꼭 넣어주셔야 돼요 스파이 니네 팀에도 나 나온다 아니야? 응 우리 둘이 팀이었어야 됐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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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원입니다 법원 과학수어사 대 CSI도 있어요 나도 껴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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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사해주세요 신랑 신부 맞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누구도 잘하겠네 오 저졸적이었어 박력 넘쳤어 정신 차려 내가 고정해줄게 이제 잘 보이니? 안녕 에이블 내가 챙겨주는 중이었어 자꾸 정신을 못 차리고 헤드뱅잉 하더라고 안녕하세요 저희 팀 촬영 끝났거든요 근데 아까 분명 배터리가 없어서 제대로 못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분명 배터리가 없어서 제대로 못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분명 배터리가 없어서 제대로 못 찍었단 말이에요 보이나요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완전 똑같아 진짜 열심히 맞춰 입었어요 그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입었죠? 아니 이거 구하는 게 더 일이었겠어요 아 머리띠 사라지셨네요 저 얼굴 차고 남았어요 여기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언니가 내리세요 아 뒤에 거 따라 아는 거임? 네? 야 진짜 똑같다 시은아 우리 팀 엔딩 같이 찍을래? 그럼 흥부자 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촬영 끝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바이 언니 줌해도 돼요? 뭐야 나 이 팀 아니야? 맞아요 저 그래서 문제를 찍고 있는데 언니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너 나한테 줌해도 되냐고 뭐라고 하네